엄청난 돌풍이었죠? 승격팀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FC의 장재근 그리고 WHGaming의 이원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승리하든 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려는 예수 선수! 그러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액정해 주시죠! 강원FC의 장재근, WHGaming의 이원주 선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두 선수가 역시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두드려주네요. 네, 영어로 봤을 때 같이 한 수법을 먹었었던, 물론 공식 대회에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얼큐고 선수 있기에 많은 두 선수 사이에 과연 3위를 사지하는 선수는 추가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죠. 언젠가 오늘의 적으로 만났습니다. 마지막 3위를 누가 선수 선수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강원FC의 장재근, WHGaming의 이원주 선수! 1, 2, 3! ancy поп Dream, Ele concentrate. 1, 2, 3! bia-J Vikings to contribute 다 더 bae 정 tempercio岩? Ke tac E covari panelists 2minamba! 선수 선수 1 justement 2m 리ensemble Vai-J Comics isella C physics! 선수 like this. 장제근이지만 저정도 클래스의 램퍼드의 ZTD를 막을 수 있는 공격하는 별 없거든요 역시 장제근은 아직 유로콜일까요? 2대1 장제근 복붕에 가게 되면 이쪽으로 잡아놓고 이어 ZTD를 때리는게 일반적이니까 윗각 잡아놓고 팝포트 ZTD 이것 또한 장제근 다시 한번 막혔구요 아직 있어요 반더맨 2대1 장제근이 올라갈 수 있는 이원주에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글카운트 뒤로 서져있습니다 2대1 장제근 이렇다면 마지막 장제근 컨덕에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루다르트 3대1 장제근 4대1 4대1 망대입니다 루다르트의 최전방을 태운 중에 기가 막혔구요 5대2 정의 3대4 완벽하게 방향 돌렸구요 굴 글리툼입니다 장정현의 글리툼 글리툼 득점 성공 몸은 뜰려야 하는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이번주의 키퍼 선박 있습니다 이번주는 지역골입니다 총골 가운데쪽으로 반각이에요 2링 우상시의 좌상다 우상다를 많이 때렸던 여기서 볼까요 자 심리점에서 1차적인 승리에 있는 이번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사 바퀴드 승부차기까지 육향이 있습니까 두 손은 방향도 다 맞죠 떼도고뿡 마트앞박본을 다시 선도돌아주고 있는 장태근의 자신감 있는 떼도르프여정 졸라 이건 선취 비전 걸었죠 미리 움직이면서 결국 2세트 3세트 가자 보이란 약탄도 있는 것 같아요 장태근의 만덕에 있는 우아 절로처럼 막아요 더우면 끝나요 그리고 키퍼는 루도블리트 그리트 끝납니다 그리트 끝났습니다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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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트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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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카드 종골이거든요. 나가네요. 이러면 끝나는 것 같죠? 그 연습까지 종료됐습니다. 센티스포 2대0! 2023 프로젝트 챔피언 3시즌 2! 데뷔 시즌의 이원주가 3위에 등급합니다. 확실히 연습게임을 많이 했었던 두 선수고 그 연습게임에서의 선수를 높게 가져갔었던 이원주가 실전에서도 역시 장제류를 거르면서 데뷔 시즌 첫 시즌 만에 3위라는 업종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3차 회전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었던 2024 RFC 온라인 EPL 챔피언 시즌 2에 3차 회전 3위에 WS게임에 이원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